너 구찌니? 구찌니? 아 세육살 있어요. 한번 갖다 드셔보세요. 오뚜기는 믿고 사는 오뚜기잖아. 랍스타 라면이래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뜯어놓은 거야? 아니 이거 왜 뜯어놓은 거야?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한테는요. 20명을 선택해서 지난주하고 똑같이 샴푸를 한 병씩 선물하겠습니다. 포스트푸를 걸어다니는 남자. 하지만 오늘은 고향 스타필드의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오늘은 숨어있는 맛있는 보석들과 해외 병행 명품 개탄홈을 해보겠습니다. 야매 주부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사라고 하는 제품이 이게 항상 껴있어. 바질, 치즈, 치아 버터, 샌드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냉동에 넣어놓고 파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흔한 게 빵인데 굳이 냉동빵을 사다 먹어야 할까요? 우리 집만 안 먹어. 우리만 안 먹어.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죠? 뭐 우리만 못 먹어봤다는데 그럼 뭐 먹어봐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리하는 건 쉽지 않더라구요. 오븐에만 구웠더니 속은 차고 겉은 타버렸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터득한 것은 오븐에 살짝 굽고 안에 얼어있던 치즈를 녹이려면 전자레인지에 1,2분을 돌려야 합니다. 먹음직스러워졌죠? 치즈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리뷰한다고 먹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이젠. 보기에도 매워 보이죠? 수제비가 아주 얄팍하고 맛있습니다. 신라면이나 열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아할 맛입니다. 칼국수의 느낌은 약간 장칼국수의 느낌이구요. 또 살 거냐 물어보시면 또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오뚜기는 믿고 사는.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시면 다이소도 그렇고 노브랜드도 그렇고 트레이더스 이렇게 종이컵을 많이 팔아요. 근데 가격을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설거지하기 귀찮고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나도 아빠가 그런 걸 알려주기 전에는 이걸 이런 걸 다 샀을 것 같은데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을 때 조 단위의 나노플라스틱 조각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보면 나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가 용출이 될까요? 백두씨의 물에서 이틀당 5조 1천억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22도 물에서는 2조 8천억 개가 용출이 된다고 합니다. 나노플라스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3080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 이 크기는 너무나 미세해서 우리의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벽이나 우리의 세포로 침투할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년 5g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양은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한 장의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옷을 살 때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말고 서있는 애들을 사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역시 누워있는 애들과 이렇게 서있는 애들 가격이 다릅니다. 트레이더스는 누워있다고 해서 오래된 재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브랜드가 다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남편분들 알아두면 좋을만한 명품 브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있는 애들의 가격대를 보면 티셔츠가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우선 CP 컴파니, 이탈리아 프리미엄 캐주얼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5천원짜리로 보이겠지만 2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번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CP 컴파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 샀습니다. 웃음 맘에 들었습니다만 100만원이라는 소리에 가엇 빠지게 바로 벗고 뒤통수 긁으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본 골프복으로 유명한 마크앤 로나입니다. 골프를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APC 자기네들도 길고 어려워서인지 APC라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브랜드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외우질 못하겠습니다. 그냥 APC 코스코도 가끔 명품 브랜드의 옷들을 들여오곤 하지만 트레이드스가 훨씬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까만 거 없어? 까만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이거 아빠 까만 거 우리 딸들이 그러는데요 티셔츠 쪼가리를 명품을 입어줘야 진짜 멋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쟁이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야매 주부 우리 사모님께서도 오랜만에 트레이더스에 갔으면 명품 브랜드 하나 건져 오셔야죠. 여름 샌들 어떠세요? 트리버치입니다. 이탈리아 성당 표시같이 생겼지만 이탈리아 명품은 아니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미국 페인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대표 글로벌 패션 브랜드 트리버치입니다. 트리버치 여름 샌들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건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신발 브랜드 휘플랍입니다. 독특하고 편한 신발로 유명하고 특허도 많은 회사입니다. 미국의 아울렛에서도 비싸요. 이 정도 신어야 되네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백화점에서 많이 보신 브랜드죠. 트레이더스에 들어왔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 신발이 편안하고요. 가격대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누워있는 상품도 아니고 서있는 상품도 아닌 쇼케이스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명품 핸드백 하나 소개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대나무 공예품처럼 보이지만 가죽을 꼬아서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명품 제품입니다. 벨기에의 최고급 수공예 가방 브랜드 드래곤 디퓨전입니다. 이에서는 가죽공예의 장인들이 만든 명품 가죽 핸드백을 전세계인들에게 판매하는 여름 가방의 대명사 드래곤 디퓨전 가방입니다. 여름에 이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대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아니고요. 30만 5천 8백 20원 이 정도면 우리가 뒤지저금통 하나 찢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샴푸를 선물 드린다고 그랬더니 딱 20분에게만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이 360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360명 중에 20명을 고르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번 주에 또 한 번 20명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샴푸 한 병을 사게 되실 경우에는요. 택배비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병을 사시겠다 그러시는 분한테는 한 병에 3,000원씩, 6,000원에다가 택배비까지 무료니까 거의 9,000원 돈이 여러분들에게 세이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3개를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000원씩 9,000원이 깎여지고 그 다음에 택배비 3,000원이 또 빠지니까 1만 2,000원 돈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샴푸뿐만 아니라 트리트먼트도 동일하게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 자세한 설명과 URL을 넣어놨으니까요.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좋은 샴푸가 필요하다. 안전한 샴푸가 필요하다. 나는 두피와 모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20명에게 제가 처음에 약속한 오비건 샴푸 500ml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써보신 분이라면 이 샴푸를 사용했더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이런 점을 써주셔도 제가 500ml 한 병을 선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짤막짤막하게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아. 엄마가 좋다고 추천해줘서. 저희 집에 국자가 없거든요. 네 추천템. 독일 제품이고요. 인터넷이 더 싸네요. 인터넷에서 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국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집사람이 이 국자를 가장 잘 사용하더라고요. 보통 이거 이 안에 버터쿠키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있다는 거겠지. 너무 쓸데없는 낭비다. 이거 또 돈도 여기 다 포함된 거 아니야. 보관과 휴대성이 좋게 만들었어. 뭔 휴대성이야.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과자를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난 반대일 쇠. 우와 가격. 이런 거는 또 노브랜드랑 비슷하게 했는데 트레이더스로 붙여가지고. 이야 여기까지 들어있어. 이거 이거 푹 먹는 사람 다 아빠야. 그렇지? 왜 자꾸 나야 돼. 이거 다 먹는데. 그리고 아빠가 솔직히 그렇게 먹니? 그렇지 않아요? 이 몽키숄더가 그렇게 좋은 술이라며? 그래? 네. 신동혁 거기 짠한 형에서 나온 밥. 아 그래? 몽키숄더가 좋은 술이래요. 지난번 트레이더스 영상에서 일본 품종 쌀 그만 먹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골드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국산 품종 쌀 이름은 골든퀸이라는 품종인데요. 아직은 인지도가 약해서 소비자가 잘 모르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미 우수한 품종의 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뚜기에서 골든퀸으로 햇반에 도전장을 냅니다. 햇반 너희들 이천살이야? 우리는 골든퀸이야. 역시 골든퀸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진짜 뚜기씨 너무 잘한다. 오뚜기 너무 잘한다. 사람들이 수박을 고를 때 모양이 어때야 되고 동그라미가 어때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브릭스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당도는 브릭스를 확인하고 그냥 아무 수박이나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맛이 없었다. 그러면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냥 맛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브릭스가 뭔데? 그 당도. 당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브릭스. 11브릭스. 어디 있어요? 맨 밑에 비파괴의 광센서로 당도 11브릭스 이상으로 엄선. 그래서 이거는 그 브릭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 가져가면 돼요. 아 근데 환불을 해 주는데 환불을 해 주는데. 이곳은 고향 스타필드네이의 트레이더스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시면 맛집 하나 알고 가셔야 되겠죠? 트레이더스에서 바로 에스커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정말 유명한 회전초밥집. 바로 이 집인데요. 여기는 사실 우리 가족이 일부러도 자주 온 곳입니다. 회가 워낙 신선하고 두툼해서 평일에도 늘 줄을 서는 곳입니다. 고향 스타필드에 오시면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을 방문해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차아차 댓글 달고 샴푸. 샴푸 받아야죠.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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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